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4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자 이거는 그 수혜량의 변화하고요 수혜의 변화를 정리가 되면 여기도 정리가 좀 더 간결해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가격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공급량의 변화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 것은 뭐가 변한 거냐면 가격이 변한 거죠 예 가격이 변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다로 있을 때 가격이고 이제 공급량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가격이 이제 100원이고요 자 공급량이 10이었을 때 이렇게 이제 공급 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만약에 12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공급 법칙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80원으로 그러면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얘가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예 그거를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원래 여기가 균형점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a점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여기 있는 b점으로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하나의 공급 곡선상에서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얘는 요인이 가격이 아닌 거죠 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야 즉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 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좌표상에 있는 가격과 이렇게 공급량을 이렇게 표시했었을 때 자 똑같이 가격이 이제 100원이고요 공급량이 이제 10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는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100원인데 얘가 변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가 변했을 때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양은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양은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가격이 변한 게 아니니까 곡선상에서 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표현을 하죠 즉 공급량이 증가한 것은 이렇게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서 공급량이 감소한 것은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서 즉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화된 것을 표시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칭상에서는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가 표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와 수혜량의 변화하고 수혜량의 변화에 대한 요건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만약에 조금 더 구별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가격을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정했을 때 얘가 변해서 공급량이나 수혜량이 변했으면 그거는 공급량의 변화 수혜량의 변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얘가 아닌 애들에 의해서 공급량이나 수혜량이 변한 것은 공급의 변화 수혜량의 변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 밑에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생산 요소라는 건요 물건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재료를 얘기를 할 때 이 가격이라는 건 거기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있죠 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것이 상승하게 되면 역시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감소하면은 곡선이 좌측으로 가고요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은 역시 공급은 감소하겠죠 이렇게 반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상에 인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 수준에 대한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건축 공법이 있죠 새로운 건축 공법이 개발이 되거나 건축 공법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하죠 공급은 수요랑 반대로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러면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죠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판매자의 입장이죠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있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 다음 달 1일부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안 팔죠 지금은 진열도 안 해놓는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전에서는 특히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정도는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급자들도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초기에는 비용만 들어가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메꿔줄 금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때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 부분이 커지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 비용이 싸지게 되니까 그러면 공급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의 변화까지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공급자의 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공급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은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 있을 때 대체제 보완제 개념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시험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제 보완제 관계는 출제를 한 설례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혹시 여러분 시험에 결합 생산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보게 되면 공급 측면에 있을 때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를 봤을 때요 우리가 수요를 먼저 정리하시고 여기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A하고 B가 있을 때 이때 이 등호가 공급 측면에서의 등호라는 거는 생산비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A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B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한데 가령 예들어서 아파트가 있고 가령 예들어서 여기에 다세대 주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아파트의 분양가도 천만 원이고요 얘도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천만 원엔 생산비가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시중에서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파트의 분양가가 15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아파트의 공급량이 증가해요 왜? 가격이 비싼 애를 더 생산해서 파는 게 유리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천만 원 받으신 다세대는 가격이 하락한 결과를 대잖아요 그러면 다세대의 공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가격이 비싼 애를 더 많이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 있고 근데 수요는 반대죠 가격이 비싼 애보다는 싼 애를 더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공급은 그 움직임이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정리하시는 개념보다는 수요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에 했을 때 보완제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상승해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야겠죠 그러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자재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재 가격도 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하고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수요를 먼저 납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건 반대 개념이구나라고 적극을 하셔야 되는 거는 소비자들은 효용 극대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 소비 행위 즉 효용이 비슷하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해요 그런데 공급자들은 두 개의 재화의 생산비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애를 더 많이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77페이지에는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이 주어져 있죠 거기 76페이지 하단에 문제를 확인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 정도만 본다 그러면 2번 지문에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고요 3번 지문은 조금 전에 배우신 거예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뭐가 변했으니까?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운 지문 정도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배우신 다음에 추가로 확인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7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이거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반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공급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토지를 기준하게 되면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요 얘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거를 표현상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화면상에서 또 이게 수직으로 넣어야겠죠 좀 기울기가 좀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수직선이라는 건요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여기 있는 공급량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급은 불변이에요 이거는 여기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용도의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지구라는 거는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의 물리적인 양의 크기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용도를 임지로 쓰기도 하고 농지로 쓰기도 하고 탁지로 썼었을 때 임지의 일부를 탁지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농지의 일부를 탁지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탁지의 공급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완만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급 곡선을 얘기하고요 S1이라는 것은 경제적 공급 곡선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경제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었더라도 이 양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동산 공급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나온 것처럼 부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어진 위치의 공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위치의 변화를 가져다 주더라도 그거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지리적 위치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위치의 공급이고 부중성으로 인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이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위치 면에서는 독점적인 공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은요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공급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도 당연히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공급자에 포함이 되는 것은 시장에 존재하는 게 공급이 아니라 이 중에서 팔려고 내놓은 매물만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학에서는 그러니까 팔려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새롭게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급 곡선하고요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표현상에서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단기하고 장기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단기라는 것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식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주택의 양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제약이 걸린다는 얘기는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이따 부지 확보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또 인어가 또 이런 거 받아야겠죠 거기에 따라 자금도 조달해야겠죠 사람도 필요하죠 이런 거를 단기에 다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는 우리가 공급의 변화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은 우리가 비탄력적인 양상을 띄고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기가 되면 생산요소의 이동이 있죠 이동이 제약이 받는 게 이게 완화되는 식이에요 이제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건축에 따른 인어가도 받았고요 자금도 조달이 됐고 그 다음에 인력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의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장기 공급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가 됐었을 때요 이 상태가 됐을 때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했을 때 단계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이렇게 변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장기가 되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공급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면 단기 공급 곡선 완만하게 나가면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장기 그래서 단기는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 이동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기는 대부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을 때 그 다음에 장기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많을 때 이건 탄력성에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단기와 장기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정책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럴 때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공급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가 움직임에 따라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대부분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데 단기에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지만 장기에는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원래 상태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양에 따라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거나 이런 변화가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단기는 이런 생각할 때 아니 집을 지라고 해놓고 일주일밖에 시간 안 주고 무슨 집을 지라고 해 어디다 땅을 마련해 언제 돈이 어디서 마련해 그러니까 단기는 공급을 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그러면서 3년의 시간을 주면 우리는 어느 정도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8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수요를 배우셨고 공급을 배우셨어요 이번에는 두 개를 합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요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요점을 균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 이거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다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도 공급자도 다 만족한 상태의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해 보시면 의의에 지문 2번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자들이 구입하려는 의사와 능력 있는 수량과 공급자들이 공급할 의사와 능력 있는 수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 가격에서 수요자들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고 공급자들은 원하는 만큼을 판매할 수 있어요 이런 자원 배분의 상태를 효율적 배분이라고 그래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사회적 총잉여가 극대화가 되는데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런 얘기죠 만약에 공급자가 10개를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산비는 받아야 돼요 물건을 생산하면 비용이 발생할 때 그러면 이때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공급자의 생산비에는 생산자의 정상이윤도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가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원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800원에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에다가 생산자 이윤까지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본전에 팔아서 이거 다가 밑지는 거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본전에는 그렇죠 물건을 띄워오는 가격 비용에다가 자기 이윤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800원만 받아도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100원에 결정이 되면 800원에 80원이겠죠 80원만 받아도 공급할 수 있는데 100원에 시장 가격이 되면 공급자들은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원 받으면 생산자는 초과인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대 12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시장 가격이 100원에 결정이 되면 소비자들도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해요 그럴 때 얘네 두 개를 합한 거를 사회적 총잉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사회적 총잉여가 극대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는 서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1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이 상태가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원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균형 상태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이 100원이고요 균형 거래량이 10이었을 때 만약에 시장 가격이 상승해요 120원으로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그렇죠? 공급량은요 늘어나죠 그럼 왜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늘어났냐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법칙하고 공급법칙을 배우셨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수요량이고요 여기가 공급량이 되겠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는 상태를 초과 공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생산된 제품을 그 생산 기간 안에 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재고로 남겨둘 수는 없죠 그러면은 초과 공급이 됐을 때는 공급자들이 덤핑이나 바겐셀 같은 가격 인하 전략을 써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120원인데 가령이 들어서 115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8.5 이렇게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11.5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계속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계속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면서 다시 이렇게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죠 요렇게 요런 것들은 이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판매하는 단가가 낮아지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80원으로 떨어졌어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무슨 상태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라는 거는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진 상태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되면 가격이 80원에서 82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어날 것이고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거꾸로 수요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여기도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수요자 경쟁과 공급자 경쟁에 의해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회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변화를 크게 많이 인식하지 마시고 요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초과 공급이면은 가격이 하락하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초과 공급일 때는 여기 가격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균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 이게 한번 나온 거예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또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참고로 보시면 균형 가격이 하락할 때는요 이때는 초과 공급 상황이에요 초과 공급 상황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이렇게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죠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할 때 그래서 요인을 이걸 찾으시면 돼요 나중에 요령권 이걸 우리가 대처하게 되면은 문제가 구성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78페이지에 보면은 그래프 위에 지문 3번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은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에 작용하므로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초과 이윤에 우리가 이제 그 발생은 공급을 증가시켜서 공급의 증가는 다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초공급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초과 수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을 계산을 하는 거를 또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먼저 기본적인 것만 요렇게 해보게 되면요 기본 요령은 뭐냐면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균형 거래량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균형 가격을 먼저 도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교제상의 예를 보게 되면요 수요함수가 2000-3P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함수가 1500 플러스 2P예요 예 수요함수를 기울기를 해결할 때는 얘는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니까 마이너스로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의 함수로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가격이 얼만지를 구해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개의 함수를 나란히 배열을 하는 거죠 이게 연립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2000-3P는 1500 플러스 2P하고 크기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구별할 때는 여기 요렇게 부호가 있고요 가격에 대한 요렇게 상수가 주어져 있어요 숫자가 그러면 얘네는 얘네끼리 묶어버리고요 여기 있는 상수는 상수끼리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등호가 있을 때 등호를 넘어가면은 여기 부호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사가면 주소가 바뀌듯이 마이너스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플러스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 1500이라는 것은요 이 앞에 플러스 1500이라는 것에 플러스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1, 2, 3, 4 이렇게 얘기하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애들끼리 묶어버리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항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2000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500이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3P 플러스 2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5P가 되겠죠 2000에서 1500 빼면은 5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양쪽을 5로 나누라는 얘기죠 5로 나누게 되면 얘는 P가 나올 것이고요 얘는 5로 나누면은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100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P가 10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2000 마이너스 3 곱하기 100은 1500 플러스 2 곱하기 100과 같다 그러면 2000에서 이게 3 곱하기 100니까 300이잖아요 2000에서 300을 빼면은 1700 나오겠죠 그러면 수혜량이 1700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균형 상태에서는 수혜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이죠 1500이다 200을 더하면 얘가 1700이 되죠 그러면 공급량도 1700 그렇죠 균형 가격 하에서 균형 거래량은 1700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것이니까 그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2000에서 1500배면은 500이네 3에다 1을 더하면은 5P가 되네 그러면 P는 100이네 그럼 얘가 100이면 3에다가 3 곱하기 보면 300이고 2000에서 300배면은 1700이네 1500에다가 200 더하면은 1700이네 그러면 100하고 1700 이런 게 암산 수준으로 이런 문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할 때 기본적인 요령은 갖고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에 들어와서 균형에 대한 의미 초과 소요와 초과 공급 상태를 정리했고요 그의 계산하는 논리까지 우리가 정리해 본 거죠 다음 시간에는 7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그 다음에 또 탄력성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